사실일 수밖에 없고 객관적인 논거가 되기 어렵기 때문에 좋은 논증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 보편적으로 이미 인지되어 있는 사실이라면 논술 시험에서도 분명히 사실에 입각한 논증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너무 구체적인 통계를 인용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의 기억력에 대한 신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겠지요. 생각해보면 교수님들은 논문을 쓰고 논문의 작은 통계 하나를 인용을 할 때도 모두 다 그 인용처 즉 레퍼런스와 그리고 각주 내지는 미주들을 달도록 훈련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없는 사실에 입각한 논증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거부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논증의 종류를 살펴보도록 하죠. 두 번째는 바로 권위에 입각한 논증입니다. 대개 권위는 학자의 이론을 기반으로 해서 논리를 전개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류가 수천 년 동안 이용해온 방법이지요.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자면 플라톤이라든지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한 철학자들에게는 어떤 것들을 인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는 바로 자기의 주장을 입증하는 방법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서는 사회가 점점 더 고도로 전문화되고 그리고 분업화되고 또 학문에 있어서도 그 분야와 전문성이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학문을 아우른 여러 학자들의 철학자들의 권위 혹은 예전에 이른바 17세기 이전 르네상스적인 모든 분야에 대해서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학자들의 권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별적인 분야에서의 권위자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자신의 논리에 대해서 이런 권위에 입각한 근거를 찾고자 한다면 개별적인 각각의 분야들에서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논증들을 알고 있어야 그런 근거들을 알고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논술은 오픈북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어떤 책을 펴놓고 이 책에서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을 확인해가면서 인용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권위에 입각한 논증도 실제로는 대단히 어렵죠.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나라의 논술시험은 제시문들이 나오잖아요. 바로 이 제시문들은 여러분들 학교에 따라 좀 다르긴 합니다만 어떤 학교들은 제시문의 분명한 출처들을 인용해 주기도 하죠. 그러면 어떤 작가가 어떤 책에서 이야기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인용해서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말하기를 어떤 어떤 책에 의하면 과 같은 표현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에 학문적인 권유를 입혀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상대방이 글을 읽거나 혹은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듣는 상대방이 그 논리를 깨트리기 위해서는 영안한 전문가가 아니면 힘들게 되겠죠. 하지만 이 권위에 입각한 논증은 논리적인 논증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권유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에 위축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이용한 논증 방식이 되어서 때로는 대단히 비논리적인 논증을 우기는 그런 느낌으로 사람들에게 제시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때문에 여러분들이 논술시험에서는 이 권위에 입각한 논증도 사실 대단히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로 제시문만이 여러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권위가 되겠죠. 그래서 제시문의 권위만 허용된다고 생각하고 논술을 쓰는 것이 논술에서는 좋은 태도가 될 수 있습니다. 권위가 이제 여러 가지 권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예를 들어 제시문 안에 보면 가와 나가 대립되어 있기도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상대의 권위 한쪽만의 권유를 이용해서는 자신의 논리를 제대로 입증할 수 없게 되겠죠. 그래서 상대의 권위적인 논증이 문제가 있음을 제시하면서 자신의 근거를 잘 활용할 때 제시문의 권유를 통한 자신의 주장의 신빙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 세 번째로 가보죠. 세 번째는 바로 논리적 사고에 의한 논증입니다. 이게 바로 논술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논증 방법이 될 텐데요. 지식 확장의 내면적인 방법이죠. 우리가 이제 지식을 확장을 할 때 외부의 사실들이나 또 인간관계들을 더 많이 경험하면서 그러면서 자신의 지식이 확장될 수 있겠죠. 이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경험만큼 좋은 스승은 없는 것이지요. 관찰을 통해서 그리고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들에서 자신의 암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그것을 논리적인 사고의 체계로 전개하는 과정들이 그리고 정리하는 과정들이 대단히 중요하게 됩니다. 즉, 참인 명제, 확실한 사실로부터 추론을 통해서 보다 구체적인 명제에 도달하는 이른바 연역 논증과 구체적인 사실인식으로부터 일반화를 통해서 일반적 결론에 도달하는 귀남 논증이 바로 이 논리적 사고에 의한 가장 대표적인 논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논증은 대단히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지식을 확인하거나 혹은 특정한 지식에 도달하는 논증의 방법을 이야기했지만 이러한 과정들을 조금 더 기술적인 차원의 논증으로 확대시키다 보면 우리가 가정 논증이라든지 한정 논증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가추법이라든지 하는 다양한 형태의 논증 방식을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모두 알고 있다고 해서 글 쓰는 실력이 당장에 좋아지거나 논증을 할 수 있는 굉장한 기술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논리적 사고에 의해서 논증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가장 기본부터 닦아나가는 과정이 될 겁니다. 선생님이 글쓰기 방법론 강의 처음에 이야기를 했었지만 글쓰기 방법론 강의는 기초에 관한 것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기초라고 하는 것은 지겹고 때로는 너무나 뻔한 이야기들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만이 더 깊이 있는 학문의 영역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운동을 할 때도 기본기가 잘 닦여 있지 않으면 고급 기술을 배울 수 없는 것처럼 모든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논증의 과정들도 우리가 기본 개념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것에 의해서 잘 자신의 논리적인 사고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중요할 겁니다. 논술 공부를 하다 보면 많은 학교 선생님들도 간혹 그런 얘기들 하시고 신문 많이 봐라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맞습니다. 많은 글을 읽고 또 훈련된 사람들의 글을 읽을수록 여러분들의 논리적인 사고가 발전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신문의 사설을 보는 것은 사실 대단히 위험한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설에는 논리적 사고에 의한 논증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설은 이런 이런 사실이 있었다라는 것과 그리고 아주 주관적인 판단이 딱 전제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이 그러한 이유를 얘기할 때 다른 사실 근거들을 가져오는데요. 그러한 사실 근거들도 사실은 글을 쓰는 저자의 주관에 의해서 선택된 것이죠. 그래서 아주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인정될 수 없는 것들이 오기도 하고요. 때로는 권융에 의한 논쟁이 남용되기도 합니다. 때문에 사설을 많이 읽다 보면 여러분들의 글이 논리적 사고가 전혀 결여된 글들이 나타났습니다.